영매체 판다이크 대체자로 3명 제시 카바쿠이 트리 비거 과학힘찬 기자 영국 언론이 리버풀이 버질 판다이크의 대체자로 영입이 가능한 3명의 수비수를 제시했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19일 데일리미러가 제시한 3명의 선수를 소개했다. 판다이크는 지난 에버턴과 이머지 사이드 터비에서 조던 픽보드와 충돌하며 조기에 교체됐다. 경기가 끝난 뒤 정밀검사 결과 판다이크는 전방 십자인 대갑 다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고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수비의 핵심인 판다이크의 장기 부상은 리버풀에 있어 큰 전력 손실일 수밖에 없다. 판다이크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수비수 영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데일리미러는 총 3명의 선수를 제시했다. 오잔 카박, 벤 화이트, 안토니오 류디거다. 카박은 지난 여름 이미 리버풀과 연결된 바 있다. 예상 이정료는 3,500만 파운드 정도로 저렴한 가격은 아니다. 하지만 터키 국가대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샬케에서도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어 판다이크의 대체자로 제격이라는 평가다. 벤 화이트는 지난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인선 깊은 모습을 보여줬고 임대에서 완전 이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리즈가 여러 차례 영입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데일리미러는 벤 화이트를 적절한 판다이크의 대체자로 봤다. 류디거는 최근 첼시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후보로 전락했다. 데일리미러는 류디거가 내년 1월 첼시를 떠날 것이며 리버풀이 영입을 위해 움직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첼시가 우승 경쟁을 펼칠 경우 리버풀에 매각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사진 게티 이미지 코리아 취재문이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 스포탈 코리아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류디거가 내년 1월 첼시